교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여기 창문화재는 다섯개군요 아니條 볼만없어요 다 해올게요 simplemente 창작화재가 두개 라고요 잠을 지내서라도 해야죠 아껴 암결 기분하진 않지만 채무는 없냐시기에 어쩌면 학생들에게다 희연과 재를 내기지 이 노래는 조수님이 쓰라해서 쓰는 노래 솔직히 대충만 건네 선수의 인상적인 양해과 재받았네 그랬었네 조수님 죄송합니다 이런 가사를 썼을래 조수님 죄송합니다 기타야 사과드려 화제를 받았지만 또 다른 한리리산처럼 쌓여있었는데 미루고 미루다 하루 전 날에 애써가는 이 노래는 조수님이 쓰라해서 쓰는 노래 손실이 대충만 건네 선수의 인상적인 양해과 재받았었네 그랬었네 오오오오 조수님 죄송합니다 이런 가사를 썼때에 조수님 죄송합니다 진짜 진짜 죄송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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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죄송합니다 그걸 진짜 다 해왔어요? 한글자막 by 한효정